기독교 설명 보세요. 여기서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설명이 좋은데요. 이 참나가 성령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성령을 깨달은 정도가 칭의라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의로운 존재로 칭해질 만하다. 이게 끝이 아닌 게 반드시 성화로 나가라는 얘기가 여기서 탈선이 된다니까요. 탈선으로 가요. 성화라는 건 성령이 하라는 양심적 행동을 열심히 실천하는 게 성화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화, 에너지 채까지 얻어야 되는데 이 3단계로 가는 게 불교에서 일지보살, 일지보살 한 이지보살 정도 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다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떠들 거니까 여기까지 다 가셔야 돼요. 가신다는 게 가서 보고 여러분이 아 여기가 이런 데가 있네 진짜로 유농식이 가라고 하더니 진짜 가보라는데 가봤더니 진짜 그런 풍광에 그런 곳이 있네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서 탈선이 나요. 여기까지 와도 칭위면 완전히 의로운 존재 된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 착각을 해요. 나는 이제 뭔 짓을 해도 나는 의롭지 않을까? 그런데 에고의 세계 이 참나 세계에서는 그렇거든요. 보세요. 참나에서는 어떤 죄도 없죠. 그런데 여기 한 걸음을 딱 딛는 순간 자기 카르마에 쫙 끌려갑니다. 여기서 이겨내는 게 성화인데 성화의 길로 가지 않고 나는 다 얻었다라고 해버린 사람들은요. 현실에 나와서 다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거를 끌려다니지 말고 양심적으로 극복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인도 문화적 전통이 인도가 특히 문제인 게 인도가 끌려다니 해도 자기가 참나라는 것만 안다면 그는 도인이다 라고 대접을 해줘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저 사람 카르마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속에서는 진화의 보석이 빛나고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식 인도에서는 이미 이런 논리로 다 세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도 도인이다. 왜? 도는 윤리도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꼭 기독교 비슷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만 임하면 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임했기 때문에 참나가 아트만이 드러났으면 그 사람은 이미 불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특히 여기에 기독교랑 다른 게 하나 더 붙어요. 더 옹호할 수 있는 논리가. 카르마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한 논리가 있습니다. 참나를 만났죠. 그러면 여러분의 업은 다 타버렸어요. 이제 윤회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나를 만났으면 남은 일부가 있어요. 남은 일부가 이번 생에 여러분이 살았어야 할 운명만 남아요. 그 운명이 거지 같은 거라서 내가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만 끝나면 나는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전히 나도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에고가 이미 죽었고 참나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카르마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즉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일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아주 정치한 카르마의 논리가 있어요. 이건 아예 거의 경전에서 나오는 바가바드 기타부터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라마나 마하르시 이런 분들은 이걸 완전히 이 논리를 가지고 제대로 확대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하르시 같은 분들이 뭐가 문제냐 참나 알고 이런 거는 저한테 선생님 같은 분인데 카르마 얘기만 가면 인간이 카르마를 버틸 수 없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계판으로 살 운명이었으면 견성을 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하르시 논리가 이겁니다. 그대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야. 하지만 참나의 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 이런 논리로 다 극복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양심 연구를 할 때 제가 아주 타파하려고 한 게 그분들의 그런 논리였어요. 이 논리를 타파하고 이걸 타파를 못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인도 가서 영성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학당 열기 전에 공부할 때 제일 주력해서 연구한 게 이분들 논리 구조와 그걸 깨려면 그리고 저도 그냥 말로 깨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 다 해봐야죠. 참나 상태 있어보고 양심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거라면 그 사람들 논리를 깰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육바람이니 양심이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양심을 제일 모토로 주장하는 이유가 양심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걸 봤거든요. 참나만으로는 큰일 난다. 참나가 양심이다. 그런데 고등전교는 다 참나가 양심이라는 얘기를 해주죠. 양심으로 끌고 가는데 인도에서 특히나 인도에서 그런 논리가 참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논리가 발전해서 그게 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니까 또 기독교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이냐면 기독교는 꼭 인도 논리 아니더라도 성령 받았으면 됐다는 식의 논리로 또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는 식으로 보면 좀 비슷하죠. 사람이 비슷하니까 인도에서는 그렇게 막 카르마 이론까지 들고 나왔던 이론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대로 또 자기들 이기적인 어떤 욕심들이 이런 성화의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대로 논리를 만들더라고요. 인도랑 또 다른 논리지만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노력할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그런데 다 부지러운 소리고 참나각성하고 이 에고의 세계에서는 에고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백으로 해야 되냐. 그냥 생으로 하면 안 되고 참나 백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성화예요. 거듭난 양심의 소리가 내면에서 계속 들리면 충실하게 응해주면서 협조만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양심이 내 혼을 지배할 날이 오겠죠. 점점 강해져서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이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힌두교 성자들이랑 다르게 성령을 받았지만 성화의 노력을 안 하면서 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탈선하는 무리에 대해서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행으로 나오지 않은 건 가짜다. 이런 말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은 저였지만 히브리서에서 성령의 빛은 저였지만 그거를 하느님의 명령을 개율을 실천하지 않는 자, 즉 양심의 어떤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이제 한번 탈선해버리면 답도 없다. 이제 구원해 줄 수도 없다. 왜냐? 이건 예수님의 피를 농락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걸 믿고 구원받아 놓고 탈선해버리면 그거는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되지만 구원받았는데 그 지랄을 하면 그건 답도 없다. 예수님을 조롱한 거다. 모욕한 거다. 이렇게 봐버리면 사실은 답이 있죠. 그런데 세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빛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으로 너가 보여라. 실천으로 보여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실천으로 보여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좋아해요. 왜?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믿는 건 쉬운데 실천하라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엉터리 교회인 게 왜 그러냐? 실천이 나와야 진짜 성령을 제대로 받고 성령을 따른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믿기만 합니다.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도 지금 성령을 사실은 성령을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만 하고 있으면 믿다가 진짜 성령을 받으면 뭔가 남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실천적으로 그건 아무도 안 보여주면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자기는 알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영화라는 거는 여기 학당에 오시면 호흡법 배우죠. 호흡을 꼭 부지런히 해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철수 짧아도 좋으니까 꾸준히 해주세요. 호흡이 여러분 영 여러분 참나가 영이죠. 영 애고는 혼이죠. 애고를 담는 그릇이 육이죠. 내 육신이라는 거는 백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영적인 육이 생겨야 온전한 그릇에 여러분 영혼이 담겨요. 그래서 제가 성령 여기 칭이라는 건 성령 깨달은 거니까 성령 깨달으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항상 이 초연한 상태 내면에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천국의 영주권자 이번 캠프 때도 캠프 끝나고 다들 머리에 기억하시는 게 존 발음을 주의하셔서 존만 존만 존재로 만족하라 그래서 제가 괜한 얘기를 해드렸는지 다들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캠프 끝나고 존만 존재로 만족하시면 여러분 이미 천국의 영주권자예요. 천국에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천국을 누리는 여러 차원인데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이 상태만 가도 좋다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탈선도 할 만한 게 실제로 존재로 만족하기 연습을 해서 재미를 보시면 우주가 그냥 우습게 보이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존재에 딱 뿌리를 받고 계시면 내가 우주고 내가 하느님이고 이런 경지에 가요. 실제로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자꾸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것만 해도 도를 얻었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인도의 도인들이 별다른 거 안 해요. 딱 존재로 만족하기만 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윤리도덕 안 지켜도 그냥 사람들이 신성한 도인 사람이다. 도인이다. 진인이다. 이런다고 해탈자다. 그렇게 좋은 거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라. 우리가 인도 도인들 비방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 하는 거 이상으로 잘하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윤리도덕 없다. 비난만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전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인생이 힘드네 어쩌네 하고 있다면 그것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들어가는 법이 과거 몰라. 홍익 보살 실천지침 14조 중에 앞에 내줘 있죠.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내 이름 자아를 내세우지 말아가 내 이름 몰라. 과거 모르겠어. 미래 모르겠어. 내 이름도 모르겠어. 그럼 네번째가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는 게 존재에 만족하시라. 그럼 지금 여기서 극락이 천국이 딱 펼쳐집니다. 열반이 펼쳐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입 열면 입 안 열면 킹카 있잖아요. 입 열면 깨고 입 열면 깹니다. 입 열면 에고가 작동하면 카르마에 쫙 끌려가요. 여러분 다 이 상태에서 황홀해요. 내가 신인 것 같아요. 신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전제로 만족하는 상태에서 입을 타기 열면 어떻게 돼요? 딱 열면 여러분의 짧은 소견 무지와 아집이 확 나옵니다. 딱 자기 카르마 자기 영성 수준으로 밖에 표현을 못하거든요. 발설을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둘이 아닌 상태잖아요. 부처님하고도 둘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무르는 분들은 자기가 우주가 된 것 같아서 막 뱉는데 뱉으면 딱 자기 수준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뱉지 말고 함부로 누리세요. 그 안에서 그 하나 됨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존재로 만족해요. 입 열면 옛날 선사들이 입 열면 뭐라고 하냐면 호떡 터졌다고 그랬어요. 선문답에 호떡 그럽니다. 부처가 뭡니까 호떡 지금 부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잼 밖으로 찢어져서 나오고 있다고 호떡 호떡을 생각해요. 만두나 호떡 터집니다. 만두 터지면 안 돼요. 입 열면 터지는 거지요. 그래서 선문답으로 여러분이 스승을 찾아가서 부처가 뭡니까 호떡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딱 존재로 만족하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을 안 일으켜야지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몰라 하면서 딱 깨어 계시면 호떡이 온전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면 또 터졌구나 이렇게 이렇게 자기 정신 관리하라는 거예요. 존재에 만족하게 불만이 생기면 호떡 터진 겁니다. 빨리 다시 터진데 막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백수가 되셔서 딱히 할 게 없어서 딱히 할 게 없어서 이 집만 한 1년 하시면 여러분 그냥 후광 떠서 다니신다니까요. 호떡 도인 저 사람은 그냥 뭐만 물으면 호떡 딱 견성하셨어요. 호떡 그 말도 하지 말아요. 견성했냐 안 했냐 그거 고민하면서 호떡 터져요. 진짜 도인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딱 손가락 하나만 내밀거나 호떡 얘기하든가 아무튼 뭘 하든 딱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주장자 이렇게 주장자가 참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 하면 여러분 주장자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장자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올바른 답은 여러분이 참나로 존재해 주는 게 올바른 답이에요. 참나로 존재해 주는 게 올바른 답이에요. 이게 뭐냐 할 때 말을 하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선문답이 여러분 호떡 터지게 하는 요령들이 선문답이 다 이게 주장자냐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호떡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주장자라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아니라고 했다고 어제 맞는 친구 봤는데 기라고 하면 또 이건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면 이미 호떡 터졌어요. 너덜너덜 터졌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의 호떡은 그 순간 너덜너덜 이게 꼬셔보는 거예요. 호떡 터지라고 그때 딱 안 터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니 선문답인데 문답인데 스승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려고 하면 호떡이 터지는 게임인 거예요. 깨어있는 게 답인 건데 사람들은 자꾸 답을 하려고 하니까 터지는 재밌죠. 이 선문답이라는 건 깨어있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전 어른들이 선문답 날리던 때 그때 고승들도 뭐만 보냐 존재에 만족하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 영주권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극락 영주권이 있냐 없냐 지금 극락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상 소속인지 극락 소속인지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 같으면 하느님 소속인지 마귀 소속인지를 보는 거고요. 건드려서 지상 소속이냐 마군이 소속이냐 극락 소속이냐를 보는 거예요. 건드려보면 건드렸는데 안 넘어와요. 존재에 만족하는 그 힘이 확고해요. 아무리 건드려봐도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윤회를 벗어났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진짜 윤회를 떠난 게 아니라요. 왜 윤회를 떠났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봐요. 초기 불교에도 열반에 들면 윤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윤회는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 중생의 삶이 윤회인데 중생의 삶을 우리가 떠나나요?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열반에 든 채로도 또 중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저는 공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를 떠난다는 말을 인도 성자들부터 예전부터 썼거든요. 석가모니 전부터 윤회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윤회를 떠났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윤회를 더 이상 하네 안 하네 라고 고민하시면 그건 또 호떡 터지는 소리고요. 윤회를 떠났네 하는 건요. 이 윤회계가 있잖아요. 육도의 윤회계 윤회계가 상징하는 게 윤회를 떠나면 열반계잖아요. 여기가 극락이에요. 뭐냐? 천국이고 윤회계의 장이 있어요. 윤회계 안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장의 힘 이 장의 힘을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마군이라고 하는 탐진치 탐진치가 여러분을 윤회계 안에 딱 막아둬요. 이게 여러분을 여러분을 고등 침팬치로 막아두는 힘이에요. 인간을 고등 침팬치답게 살게 하도록 막아두는 힘이에요. 중생으로 살게 막아두는 힘이에요. 그게 마군이라고 해요. 그게 마왕이니 마군이니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게 혈육의 자녀로 묶어두는 힘이에요. 하느님 자녀 천국의 자녀 극락의 자녀가 되게 막 막는 거예요. 안 되게 그게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공부 좀 해보려면 저항이 심하죠. 그 저항을 사탄이니 마군이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고등 침팬치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그 묶어두는 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장을 쉽게 못 벗어나게. 지구의 어떤 중력이 세게 미치는 범위 벗어나기 힘들죠. 하늘로 솟구치려면 그 장의 힘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딱 윤회계 안에 묶어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군이니 사탄이니 하니까 아주 나쁜 친구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늘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묶어둬라 일단 중생들 그리고 여기서 견성한 친구들 성령을 깨달은 친구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라. 그거 묶어둔 거예요. 근데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벗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여기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벗어나서 이 차원대도 알면서 또 우리는 여전히 중생계에 살아야 돼요. 이 윤회계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윤회를 떠난다는 말을 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딱 깨어난 지금 여러분 전제로 만족하는 순간 중생계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중력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그 장의 힘에서 벗어난 거예요. 날아오르신 거예요.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우신 거예요. 정신 영혼만이라도 육신은 지금 딱 중생계 안에 있지만 영혼만이라도 극락의 세계에 살고 천국에 살고 열반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윤회계에서 벗어나서 묶어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면 이걸 누가 하나요? 사타 마구니 역할을 거기 스미스 요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걔네가 아주 그냥 한 명이 그냥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없게 프로그램이니까 수만 군데 나타나가지고 누구 하나 깨어나려고 하면 다 막습니다. 깨어날까봐 깨어날까봐 막거요. 여러분 공부할 때 누가 막죠? 자 이제 참나랑 만나보자 할 때 뭔가 내면에서 막는 힘 자꾸 잡념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마구니 작용이구나 사탄 작용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사탄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프로그램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을 웬만하면 중생계에 묶어두려는 힘 그래서 벗어나면 돼요. 별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그 저항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주 나가려면 저항이 있는 건 당연하죠. 대기권 벗어날 때 그 저항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힘이라고요. 이 세계를 이 세계를 유지하는 힘을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이 몰라 해버리거나 존재에 만족하기 이름 몰라 이걸 쓰면 쉽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뚫고 나간 사람들이 거기를 열반이니 극락이니 정토니 천국이니 하면서 그 세계를 자기 영혼에 흠뻑 담아보는 거죠. 그러면 윤회계 안에 살더라도 맛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둘로만 나누면 열반계 극락 천국이 있고 윤회계가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중간지대에 삽니다. 즉 윤회계 안에 살면서도 견성했고 성령을 만났고 이미 내면에서는 극락 생활을 하는 사람 천국의 영주권자로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간계에 색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계 안에 다 있지만 혈육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이 혈육이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차원 이 현상계 안에서 극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극락은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극락은 이제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다 하는 중에도 천국에 살면서 울고 웃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육도윤회에다 하나 더 보태야 된다는 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도윤회에다가 극락이라는 거 하나 더 보태서 칠도윤회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천국 같은 삶이 있다고요. 여기는 아예 여기는 참나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참나 말고 아시겠죠? 에고의 세계 참나의 세계가 있다면 깨달은 에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하나 있어요. 그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색구경천이니 부국성이니 하늘나라이니 하는 게 다 그 세계에요. 성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성자들이 사는 세계도 차원이 달라서 영주권만 얻은 사람들도 있고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양심 잘 따라서 시민권까지 얻은 사람이 있고 영화까지 하면 이거 내 집 마련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해 볼까 해서 찾아낸 게 이거예요. 천국에 통치권이 생겨요. 통치권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뭐냐면요. 호흡 수련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해가지고 몸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깨달았죠. 혼적으로 양심 성찰 열심히 해서 육바람 1이 양심이 승리하는 삶을 내 혼에서 만들었죠.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제 이건 전제된 거예요. 이것까지 하신 분이 호흡 수련으로 영적인 에너지 이 책까지 딱 얻으면 그릇이 생겨요. 여러분 영혼을 담는 그릇이 생기죠. 영원한 그릇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국을 여러분이 하나에 만든 거예요. 자 천국의 일원이 되면서 동시에 내 집 마련 나만의 우주 나만의 천국을 하나 만드신 게 돼요. 그 우주에서 여러분이 통치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 수련 잘 하시다 보면 깨어있는 영 양심적인 혼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에너지 몸이 영적인 몸이 딱 나옵니다. 그 몸까지 에너지체까지 다 느끼면서 깨어 계시면 본인이 소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나도 왕노릇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는 게 통치권 천국의 통치권 이거는 영적인 몸까지 딱 얻으셔야 그게 여러분이 딱 내 집 마련 어떻게 보면 천국의 개척권이에요. 천국을 내가 하나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왕노릇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천국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여러분 호흡 수련이 깊어지셔서 여러분 이번에 캠프 때 제가 우리 몸이 그대로 단전이 된다고 했죠. 에너지 센터가 됩니다. 자 불성 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불교에서 이걸 그려놓은 게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그려놓고 지수와 풍이나 오행으로 부처님이 계신 세 개를 그려놓죠. 불성을 담는 그릇 그려놓은 게 뭐겠습니까. 만다라 만다라가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인 몸을 만들었다는 건 나만의 극락을 연 거예요. 가운데 하고 계시고 그 부처님이 사는 불국토예요. 하나에 여러분 몸이 지금 천국이고 불국토죠. 영혼육이 여러분의 천국이죠. 여러분의 극락이고 여러분의 불국토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게 에너지체까지 얻었을 때 온전해져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호흡 수련 안 한 분들도 에너지체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세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된 이유가 신의 성화는 내가 여기서 닦으면 돼요. 영적인 몸은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체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부활체 얻어서 나도 천국 가서 왕로를 타겠다. 이게 목사님들 기본 사상인데 부활체 얻는 방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쏴주셔야 끝나요. 제 이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학당에 오셔서 들숨 날숨 조준말 좀 하시면 에너지체가 생겨요. 예수님도 다 그렇게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은 살아서 얻는 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와야만 된다고 하느냐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 방법 조금 써놓은 게 도마보금인데 도마보금은 2단이다. 해버렸기 때문에 방법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측에서는.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세요. 교회에서 성령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시면 제가 들으면 기가 찬 게 단전호흡을 어디 교회에서 2단이야. 성령만 믿어야지. 그래서 성령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락체험을 해요. 수많은 성령 체험들이 다 경락체험입니다. 등줄기에 불이 올라가고 팔다리에 몸이 에너지적으로 어떤 신비를 느꼈고 다 에너지체 현상이에요. 에너지체가 일으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서 꼭 지나고 나면 끝나요. 관리할 줄 모르니까. 호흡만 조금 해주면 그 현상들을 다 내 걸로 만듭니다. 저만 해도 상시 에너지 돌려요. 머리 빙빙 돌고 있어요. 잘 도나 해서 등줄기부터 쭉 경락 따라가면서 기운 잘 도는지 보죠. 정수리까지 늘 잘 돌게만 해주면 돼요. 순안만 보일러 같이 순안만 잘 되면 몸이 따뜻하면서 보일러 돌려 놓은 것처럼 됩니다. 몸이 늘 따뜻해서 여름에는 좀 힘들고 겨울에는 안 춥냐. 또 추워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몸에는 보일러가 돌고 있어요. 뭔가 좀 지랄 같은 게 있어요. 이 몸에 괜히 보일러 깔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이라고 하면 또 따뜻하게 해주든가. 겨울은 몸 안에서는 돌고 있는데 또 추위랑은 살짝 다른 작은 차원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세계에 나 혼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를 다 개발해 놓으면 이 몸을 막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몸이 뭔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돌고 있는 상황이 어떨 때는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애고 입장에서 좀 답답해질 수도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 내가 딱 깨워서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랑 호응하면 또 이만한 게 없어요.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집에 내가 인큐베이터 같은 뭔가 나를 충전시키고 나한테 힘을 주면서 보호해 주는 그런 곳 안에 내가 딱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러다가 누가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불교 만다라를 보니까 저게 딱 그걸 그려놓은 거네 하는 거를 그냥 보고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교하는 데서 만다라 그리징 호흡실현 하는 데서 다른 데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밀교하시는 분들이 상징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수화풍 네모 땅 이거 불 이거 물 동그란 거 하늘 지수화풍 모여가지고 새 몸이 새하늘 새 땅 열린 거죠. 새 몸이 만들어진 걸 그려놓고 가운데 부처님 딱 앉혀놓으면 거기 그대로 불국토죠. 그럼 우리 불성 참나가 드러나 있죠. 하느님의 성령이 임했죠. 그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이게 그대로 내 몸이 성전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잖아요. 영혼만 닦아도 성전인 줄 아는데 유까지 얻으면 온전해지죠. 호흡실현의 묘미는요. 그러니까 기독교 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를요. 관리하는 분을 몰라요. 그래서 호흡실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전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단전환만 해가지고 막 에너지만 개발해 놨어요. 성령도 모르고 양심도 몰라요. 그럼 그것도 꽝입니다. 그냥 뭐 집만 좋지 부처님이 안 계셔요. 거기 그럼 불국토가 아니죠. 불국토가 아닙니다. 한 과목만 잘하시면 안 돼요. 두루 잘하셔야지. 성령만 그러니까 견성만 엄청 잘해놓고 또 호흡실현이나 양심 공부를 안 해요. 그럼 한 과목만 100점 나머지 과락 합격 못 합니다. 세 과목이 두루 평균 60점 이상의 꽈락 없이 보통 그래야 합격하지 않나요? 60, 70점 이상 나오고 전체적으로 꽈락 없어야죠. 한 과목이 너무 밑 꽈락이면요. 영적으로 진보를 못 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산에 가서 딱 잡고 에너지체 나는 완전히 만들어서 신선된다 해서 에너지체만 죽어라 개발해도 견성도 안 했고 양심도 안 닿겠죠. 그러면 산에서 에너지체 죽어라 닿다가 산에 더 못 있을 상황이 생겨서 밖으로 튕겨나옵니다. 왜? 하늘이 밖에 나가서 양심 좀 더 닿고 견성법 좀 배우라고 튕겨버려요. 그럼 본인은 하늘이 나를 막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나 못 막으래요. 하늘을. 그게 아니라 하늘은 지금 에너지는 120점이다. 근데 견성과 육바람이 꽈락이다. 이 부분을 보충해서 오라는 거예요. 보충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상황이 생겨요. 어떨 때는 자기 공부하던 그 집이 불타버립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 불타버려요. 누가 지나가다 불지르고 어쩌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공부하라는. 그럼 나오면 그 사람은 산에서 신선해일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시 속세로 나가라 그러면 뭔가 공부 타락하는 것 같죠. 오판이에요. 그 애고가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딱 정해진 대로 그 사람을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막 난리 납니다. 나를 버렸네. 나를 막았네. 공부를 자기가 고정시켜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극단적인 얘기지만 드린 이유가 여러분이 막 하다가 또 흐름이 이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또 흐름에 따라 양심 공부에 또 주력도 해보고 어떨 때는 참나 공부에 주력도 해보고 어떨 때는 호흡도 해보고 이렇게 두루 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나는 존재에 만족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것만 계속 할래요. 하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 또 공부할 상황이 생기면 열심히 그렇게 닥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큰 그림은 그리고 하세요. 깨어있음, 호흡, 양심 성찰 이 세 과목 안에서 시험 과목은 이 세 과목이고 세 과목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두루 하자 하나만 치우치게 하지 말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다가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강대해질 때 다 깨어 계시면 본인이 하나의 소우주라는 것도 다 알아요. 지수와 풍의 기운이 모인 소우주요. 거기 난 내가 하나의 우주의 주인공이구나 주인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걸 제가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딱 그 느낌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공부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 왕로르탄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왕로르탄다. 너도 왕이다. 이 얘기를 해 주면 천국에서 왕로르태라 하는 게 누구한테 갑질하게 해요. 왕로르 타라고? 다 왕이면 갑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왕로르 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왕로르 이 아니고 주인이 돼요. 자기 우주의 주인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도 알아두시고 존재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셔야죠. 이 중생의 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으면 이제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따 놓으셔야지 여러분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천국에 여러 차원이 있어요. 천국의 가장 낮은 차원부터 하나씩 여러분 정복회 들어가야 돼요.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 이래 천국에 침입하는 자 침범하는 자가 많아졌다. 천국은 그 침범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침범해서 나쁜 의미로 안 쓰여요. 좋은 의미로 쓰여요. 천국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상에 천국이 온다. 에덴 동산이 성경의 첫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로 시작했죠. 우리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그 화두를 신약에서 푸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덴 동산 들어간다.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원해야 가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가죠. 가기 싫다는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죠. 근데 노력하면 다 갈 수 있게 된다. 천국이 열린다. 그 천국이 열리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몸은 지금 이런 고등 침피니치의 중생의 삶을 살고 혈육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고 영적인 육체까지 얻어서 이 거친 육체를 보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한테 천국에는 머물 곳이 많다. 다양한 차원의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천국에는 머물 곳이 많다. 그런데 그대들이 거쳐할 곳을 내가 미리 준비하러 간다. 왜 미리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앞으로 올 천국은 지상에서 펼쳐질 천국이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영적 차원의 천국들이 있는데 다양한 레벨의 천국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 차원 안에서도 다양한 거예요. 중생계도 완전한 중생계도 아니고 완전한 성령의 세계도 아닌 중간에 혈육을 지녔지만 혼과 육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차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극락의 삶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는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니까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첫 스타트를 너희들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살아서 벌써 천국에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건데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간다. 이제 지상에 천국이 온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언젠가 재림 때 온다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고 사도들한테 이미 천국이 왔어요. 사도들 이미 이거 안 됐겠어요? 사도들이 성령 안에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니 베드로니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산 거예요. 영적인 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대로 천국에 이미 침범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침범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것이 될 것이다. 천국에 인간들도 천국 생활 해야 돼. 이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해볼게요. 지금 지구인들도 이중국적 갖고 천국에서 살아야 돼. 지구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게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 말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면서 지상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천재로 만족하면 이미 여러분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이 시작돼. 거기서 양심 성찰까지 하면 천국에서 아주 시민권까지 따고 살아요. 육체는 여기 살지만 영혼은 이미 천국에서 시민권까지 따서 육바람이를 잘하는 모범시민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에너지체까지 얻으면 내 집 마련까지 하고 거기서 통치하는 그런 권리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천국에 침범하시라. 침입하시라. 천국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가자고요. 천국에 침범한다고 그러면 자꾸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짓이 진짜로 침범하려는 짓입니다. 로비해 가지고 들어가려는 보통 잘못된 브로커들 한테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담을 몰두 씁니다. 학당에 오시면 정문 열고 제가 들어 홍익학당 이요 그럼 저쪽에서도 긴장하게 공부 좀 했겠네 하고 일단 존만 이런 걸 알고 올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도 딱 거기서 선문답 던져도 니가 감히 성령을 논하느냐 그럴 때 쫄면 지는 겁니다. 존재로 만족하신 통과 선문답은 그런 거예요. 위협해 와요. 쫄면 안 돼요. 쫄면 당하는 겁니다. 선문답 던지는 선사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쫄나 안 쫄나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책에도 있어요. 선문답 책에 내가 몇 십 년간 가르친 가르침이 사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너희들한테 그동안 가르치던 거 다 잘못된 거다. 제가 해볼까요? 제가 7년간 유튜브에 올린 거 사실은 다 뻥이었습니다. 돈 벌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서 막 욕하고 나가고 이러시겠죠. 그럼 땡이에요. 이 중에 일부 여러분 이미 전제로 만족하는데 왜 그런 말이 휘둘려요. 윤혥식이 너가 잘못했건 안 했건 나는 모르겠고 난 이미 전제로 만족한다. 이 사람이 얻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 선문답 보면 딱 얘기하니까 다 안색이 싹 변하는데 한 명만 태어난 그 사람이 얻은 거죠. 그 사람은 그런 말이 안이 들리는 그래서 못된 짓인 게 선문답 에서 잘한다고 제자를 나를 계승자를 뽑아놓고 계승자한테 죽기 전에 또 한 번 칩니다. 이놈이 진짜 믿을 놈 인거 아닌가 너 내가 그동안 가르친 거는 하급 적인 가르침이고 후에 비밀 가르침이 하나 있다. 밤에 어디로 나오면 그걸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던져요. 임재도 던지고 다 던졌어요. 밑에 자기 계승자한테 그때 계승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몰라요.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 이놈이구나 하고 죽어요. 솔깃하면 땡입니다. 오 이러면 자기 존재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마음이죠. 좋은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데 더 얻어야 되는데 고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지금 만족했는지 안 만족이 과잉이 되면 탈선을 해요. 너무 만족해가지고 하늘 아래 이보다 더한 게 어딨냐 하면 탈선을 해요. 참 오묘합니다. 그 티베트의 지혜라는 책 써가지고 엄청나게 히트시킨 그 림포체 제가 불자이면서 림포체죠. 티베트의 지혜라고 예전에 영화 리틀부타에도 거기서 림포체로 승려로도 나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유럽에서 너무 인기가 높은 림포체예요. 티베트의 지혜 보면요. 견성하는 법 정말 잘 쓰여있는 책이에요. 이번에 성문제로 하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달라이라마한테도 지적당하고 공식 직함 다 내놓고 물러났어요. 유럽에 사원을 지어놓고 제가건 불자건 누구나 와서 공부해서 다 티베식으로 법사가 될 수 있게 다 해놨는데 그런 학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뒤로 하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부터 이번엔 달라이라마도 이제 한마디 하고 그래가지고 다 공식 직함 내놓고 물러났어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견성에서 탈성 가능합니다. 성화에서 탈성 가능합니다. 영화 탈성 가능합니다. 부처에서도 탈성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노력하면 저항이 좀 심하겠죠. 이쪽에 저항이 심하겠죠. 여기서 내려오려는 저항 그래도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지혜기 뭐냐 늘 조심해야 된다는 조금 더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만 뿅가신 거지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천국 영주권 얻으셔도 지금 입 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생각도 짧고 참 뭔가 모자라고 답답하고 내가 내 말이지만 못 믿겠고 이런 내 판단 전혀 신뢰가 안 가고 지금 이 상태인데 입 다물면 내 하느님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려니 하고 보면요. 천재로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입을 열면 내 양에 안 차지 자기도 알죠. 아 도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입 열면 애고의 세계는 내가 이제 부정하고 이건 내가 아니고 참나만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겉으로는 별짓다 합니다. 속으로는 늘 참나 안에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분도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려니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탈선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가르침을 어떤 부분만 알고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알면 자기 문제를 다 알아요. 내가 견성은 했지만 성화가 안 돼서 이렇다. 영은 깨달았지만 혼이 안 닦여서 이렇다. 이렇게 아시면 끝났는데 영만 알면 끝이지 라는 문화에서는 자꾸 혼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부 방법 다 아시겠죠. 보세요. 깨어있음 잘하시면 영주권 나옵니다. 양심 성찰 잘하면 시민권 나옵니다. 호흡 수련 잘하면 내 집 마련 통치권을 얻을 수 있는 힘까지 줍니다. 통치권이 그냥 단순히 에너지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마음 공부에 이 에너지가 보태졌을 때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수련만 잘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제 얘기 듣고요.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깨어있으면 된 것 같고요. 양심도 저만 하면 된 것 같고 빨리 호흡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안 돼요. 저희가 볼 때 영주권도 안 나왔고 시민권도 안 나왔고 통치권부터 달라는 통치권을 바라고 오신 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 어떤 역경에서도 존재로 만족할 수 있는지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그다음 양심 성찰 하느님의 뜻에 맞게 참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 호흡 수련으로 아주 멋지게 집을 지어보세요. 이건 공부의 순서고 닦기는 처음부터 같이 닦으세요. 그런데 하나씩 먼저 성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과가 하나씩 이렇게만 알고 하시면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